야, 괜찮아 울지마. 니 잘못 아니래도? 스타킹 올인 나갔으면 말로 알려줌 되지. 승무원 종아리를 지가 왜 쓰다듬어 쓰다듬길. 딸 같아서 저절로 손이 나갔어. 난 아빠 없어서 모르겠는데 니 아버진 그러시니? 성추행 맞아. 사무장이 내가 책임져. 어디야, 이따 나와. 내일 아침에 수업 가야 되는데 왜? 진짜 천승 맞다, 천승 맞아. 뭐 이거라도 씹을래? 뭐냐? 우리 엄마가 냉장고에 풀로 채워놨던데. 그 잠깨를 못 들었는데 의사가 좀 부적이라나 뭐라나. 뭐 하나 까줘? 야, 이 미친놈아. 이거 우리 오빠 개운 떡이잖아. 야, 질게 먹었거든? 아, 아씨. 근데 손목대기 좀 그거 어떻게 못하냐? 아, 뭔 일인데 나한테 화풀이야. 아니, 상사랑 한 판 떴어. 뭐, 괜히 그랬을 강은지는 아니고. 후배가 성추행을 당했는데. 아, VIP라고. 얼레벌레 넘어가려 하더라고. 결과는?